다음은 모바일 웹 마케팅 부분 지상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DIT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무대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에드캐슐소프트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픽스라인 노루페인트 주식회사 DIT입니다. 먼저 NH투자증권에 대한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관계자 오셨습니까? 그러면 에드캐슐소프트? 금융 분야 최우수상 NH투자증권 수상기관 주식회사 에드캐슐소프트 기사는 사단 범인 한국인터넷정보가협회에서 존재하고 웹어워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웹어워드코리아 대한민국 웹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무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위화가체 수상하였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길려 본상을 수여합니다. 사단 범인 한국인터넷정보가협회의협회장 김진수 대동 축하드립니다. 금융 분야 최우수상 신한금융투자 수상기관 신한금융투자 수상 내용을 정보하겠습니다. 금융 분야 최우수상 신한금융투자 수상기관 주식회사 픽스라인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노을페인트에 대한 최상품 훈련하겠습니다. 기업융화공자 최우수상 노을페인트 수상기관 노을페인트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폰토존에서 희역 환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모바일맵 마케팅 부분 추가 시상이 있겠습니다. 기업 브랜드 분야 최우수상입니다. 데스킨라빈스 위드 에이 맨디니 마이크로사이트에 수상기관 데스킨라빈스 그리고 주식회사 디브로스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서비스명 기아자동차의 수상기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매그넘 비트입니다. 수상기관 아디다스 코리아 주식회사 그리고 차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배스킨라빈스 그리고 주식회사 디브로스 크리에이티브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매그넘 비트 아디다스 코리아 주식회사 그리고 차인 커뮤니케이션 관계장에서는 무대로 올라오십시오. 배스킨라빈스 관계장 오셨습니까? 아 안오신도 없군요. 그러면 디프로스 크리에이티브 관계장 오셨습니까?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기업 브랜드 분야 최우수상. 배스킨라빈스 위드 에이 벤디니 마이크로사이트 수상기관 주식회사 디브로스 크리에이티브 기사는 차단법인 한국인터넷 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고 웹어워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웹어워드코리아 웹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유연한 치수상태였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들여 본상을 수여합니다. 차단법인 한국인터넷 전문가협회 회사 김진수 대동 축하드립니다. 기업 브랜드 분야 최우수상 기아사동차 수상기관 주식회사 매그넘 비트 수상 내용은 전과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차이컴니케이션즈에 대한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제품 브랜드 분야 최우수상 모든 것이 달라진다 수상기관 차이컴니케이션 수상 내용은 전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홈페이지에서 기업초명에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바일 웹 마케팅 부문 추가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제품 브랜드 분야 최우수상 서비스명 한국 존슨앤 존슨 메디컬 원터치 수상기관은 한국 존슨앤 존슨 메디컬 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LH 쇼핑분야 최우수상 쇼핑분야 최우수상 서비스명 모바일 교보문고 수상기관 교보문고 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더핀티원 쇼핑분야 최우수상 쇼핑분야 최우수상 신라인터넷 면세점 중국 볼 수상기관 주식회사 호텔신라 그리고 주식회사 이모션입니다. 한국 존슨앤 존슨 메디컬 LH 교보문고 더핀티원 호텔신라 이모션입니다. 먼저 존슨앤 존슨 메디컬에 대한 시상에 있겠습니다. 제품 브랜드 분야 최우수상 한국 존슨앤 존슨 메디컬 원터치 수상기관 한국 존슨앤 존슨 메디컬 주식회사 기사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고 외부어노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외부어노코리아 대한민국 웹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적받아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기려 본상을 수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협회장 김진수 대동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LH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제품 브랜드 분야 최우수상 한국 존슨앤 존슨 메디컬 원터치 수상기관 주식회사 LH 수상 내용을 전과 같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쇼핑 분야 최우수상 모바일 교보문고 수상기관 교보문고 주식회사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쇼핑 분야 최우수상 모바일 교보문고 신라 인터넷 연쇄점 중국골 수상기관 주식회사 홈페이지 신라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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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분야 최우수상 서비스명 로땜푸드 파스테르 모바일 수상기관 주식회사 제오젠 마케팅 분야 최우수상 서비스명 앱솔루트 라운지 마이크로사이트 수상기관 주식회사 페르도리카 코리아 그리고 주식회사 도무투 레빙 수상기관 주식회사 매그넘 미트 에뛰드 컬러 인 리퀴드 리스트 수상기관 주식회사 에뛰드입니다. 주식회사 제오젠 그리고 주식회사 페르도리카 코리아 주식회사 도무투 레빙 주식회사 매그넘 미트 그리고 주식회사 에뛰드 관계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지금 하는 수상기관을 포함해서 4번의 수상이 끝나면 바로 신용 공연과 경품 추천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식회사 제오젠에 대한 시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관계자 오셨습니까? 안 오셨으면 페르도리카 코리아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마케팅 분야 최우수상 앱소리트 라운지 마이크로사이트 우수상기관 주식회사 페르도리카 코리아 귀사는 사당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고 웹어워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웹어워드코리아 대한민국 웹이로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 웨이터마다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그리어 본상을 수여합니다. 사당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홈페이장 김짓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도무트 래빗입니다. 마케팅 마케팅 분야 최후수상 삼성물산 리조트건설공원 수상기관 주집회사 매그넘핀트 수상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상기관 주집회사 앱기그 수상내용은 다음은 앱기그입니다. 마케팅 분야 최후수상 앱기그 컬러인 니키드립스 수상기관 주집회사 앱기그 수상내용은 코앢기 홍bum 이번에는 쏟아 다시금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포토닉에서 기념촬영에 대푸시기 바랍니다.